네, 마켓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켓 시그널 어떤 쪽에서 또 잡아볼 수 있을까요? 시장의 중요한 흐름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1월 달부터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왔던 예국인들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제부터는 좀 걱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틀 정도 한 3, 40포인트가 빠졌지만서도 꾸준하게 외국인은 현물로 계속 매수를 들어왔고 물론 선물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대응으로 매도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지난 10월 달 우리나라가 크게 반등했던 시장에서 그 당시에는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 시장에서 빠르게 많이 대거 유입을 했던 부분에서는 또 한 번에 10월 랠리가 한 번 나올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물론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어제 소매 판매 부진이나 이런 생산자 지수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오늘 주식시장에서는 빠질 수는 있겠지만은 과연 외국인이 현물 시장에서 과연 방향성을 돌리지 여부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소액 정도에 대한 매도세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동안 모아왔던 부분에 대한 매물이 크게 많이 나올 경우에는 어느 정도 경계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외국인이 1월 달부터 꾸준하게 샀던 업종에 대한 부분을 한 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전기전자, 금융, 게임, 리오프닝 쪽으로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물론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사실 1월 10일 날 인텔에서 사파야 레피즈가 나오게 됐고 실제로 반도체에 대한 재고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빠르게 단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고 물론 1월 30일 날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를 하고 실적 컴컬에서 감산 이슈가 나오게 되면 생각보다 반도체 업황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외국인이 들어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국룡 같은 경우도 사실 워낙 그동안 은행이나 이런 관련 지주회사들이 이렇게 빠르게 올라왔던 것은 사실 처음 보는 현상이긴 합니다. 결국에는 최근에 1월 3일 날 부동산 완화 정책이나 이런 관련 배당 성향에 대한 상향 이슈도 같이 덩달아 있었기 때문에 군용 지주 관련해서도 조금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던 것 같고요. 게임이나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도 그동안 낙폭 가대했던 업종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 시그널이 계속 나왔던 것 같고 결국 게임 같은 경우는 워낙 작년에 좋지 않았던 상황이 올해 2분기 때부터 신작에 대한 콘서트 플랫폼에 대한 이슈가 새롭게 부각이 되면서 그런 낙폭 가대 종목들에 대한 집중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중국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 수가 정점 여부가 계속 나왔던 거죠. 사실 지난달에도 1월 중순쯤에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정점에 다다랐다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 물론 어제 중국 상하이 정부에서도 코로나 정점에 도달을 했으니 이제부터는 피크아웃이 도달하게 되면 경기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금 최근에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결국에는 이 4개의 업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동안 낙폭 가대도 있었고 올 상반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굉장히 기저효과로서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측면에서 외국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부터는 단기 전에 차일 실현물량이 나올지 여부가 당분간 시장에서 중요한 이슈로 갈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 같은 경우는 3월 양해가 있는 만큼 그 당시에 정책 규제 완화 부분이나 부동산 흐름이나 그리고 이런 최근에 마카오나 대만, 홍콩 등에 대한 공연 재개 승인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사실 중국은 생각보다 빠르게 리오프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경기 신체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중국은 얼마만큼 빨리 업황이 회복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그 이유가 지금 계속 1월 초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는 무역 수지에 계속 척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대중 무역 수지 자체가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결국 중국이 살아나야 우리나라 무역 수지도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굉장히 중국에 있는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 대한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조금 그런 시그널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화권의 공연 재개 이슈 소개해 주시면서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엔터 쪽에 대한 수혜 기대도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고요. 중국 소비 수혜주들 가운데서 어제 장의 FNF 같은 종목도 굉장히 강세를 보였거든요. 이렇게 중국 리오프닝 관련한 기대감들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만 미국장이 하락했던 만큼 오늘 우리 장이 어느 정도 선에 조정을 받을 것인지 체력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오늘 장 앞두고 시장을 이끌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변수로 외국인의 매수세와 또 중국의 코로나 정점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속도와 폭에 대해서 주목해 보자는 의견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에 놓치지 말아야 할 시그널도 좀 잡아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시그널 놓치지 말아야 할까요? 일단은 잠깐 앞에서 말씀드렸던 외국인 수급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글로벌 시장도 같이 움직이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어제 처음 미국 주식시장이 시작됐을 때는 PMI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생각보다 사실 PMI 지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CPI 지수죠. 그 정도 선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안 나오게 되면 그만큼 물가도 어느 정도 빨리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컨셉만큼 어느 정도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 그렇게 되면 문제는 물가가 잡히지 않냐라고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 건데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건 그동안 제임스 블러드 연준위원회에 대한 센트리스 총재죠. 이 발언 자체가 어느 정도 시장의 매기를 끊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금리가 대략 4.5%인데 그리고 5% 정도에 대한 최종 금리를 시장에 앞당기고 있고 실제로 2월 1일이죠. FMC가 열리는데 대략 패드밭시 같은 경우도 이미 대략 25위피에 95%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임스 블러드 자체는 올해 잡힐 건 맞는데 빠르게 잡아야 될 것 같다. 그래서 2월 달에 50위피에 대한 인상을 발언을 하게 되면서 시장이 한풀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실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는 올해 연준에 대한 투표권이 없는 만큼 하지만 그동안 워낙 매파적 발언으로 유명한 대표적인 연준위원이었기 때문에 시장은 여기서 조금 불안 심리를 여겼던 거죠. 사실 그동안은 소매 판매 부진이나 이런 PMI 지수에 대한 실제로 지표를 발표하게 되면 배드뉴스는 일단 굿뉴스로 인식했던 상황이 강행했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그동안 계속 물가를 잡았고 안전뉴스는 굿뉴스로 경기 완화 정책이 나오지 않냐라는 이슈가 나왔던 건데 이제부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 물가를 어느 정도 계속 잡았는데 그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지 않느냐는 이제부터는 좀 고민이 드는 거죠. 결국 올해 안에 경기 침체가 잡히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불안 심리가 주위 시장에는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외국인 수급이 바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만약에 오늘 만약에 외국인이 현물 쪽 시장에서 매도세를 돌아서고 만약에 선물 시장에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게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다음 주에는 중국의 춘절 영향도 있을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설날까지 같이 끼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불안 심리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 그런 매도 심리가 하루 이틀 정도 지속될 수 있다는 측면을 우리가 조금은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4개 업종이죠.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업황에 대한 부분은 차일 시련이 나을 수 있다는 측면을 조금 진짜로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는 아마 다음 주까지는 이런 연준위원들의 발언들이 아마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다음부터는 블랙아웃이 이어질 거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2월 1일까지 FOMC에 대한 금리 인상 부분이 실제로 25BP에서 실제 확률이 점점 줄어들면서 50BP까지 얘기가 나오게 되면 또 다른 경계 신체 이슈에 따라서 또 10월 이후에 12월에 다시 한번 시장이 반등이 아니라 조정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측면은 사실 좀 관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작년까지는 우리가 이런 매크로 지표나 이런 유가나 이런 관련돼서는 크게 민감을 했었던 부분이었지만 사실 올해부터는 조금 덜 민감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지만 결국 그거죠. 결국 중국이 경기가 살아난다는 측면을 우리도 또 체크를 해야 되니까 경기가 살아난다 그러면 결국 유가가 올라가게 되고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향후 물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무시하려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없지 않아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당사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도 실제로 90달러 100달러 근처까지는 전망을 하고 있고 실제로 고드망사스 같은 경우도 유가가 110달러 가는 전망도 내놓았던 만큼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미국은 서비스업이지만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대학 기준이 워낙 큰 만큼 유가의 당연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어제 이창용 총재에도 발언을 했다시피 결국에는 물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결국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도 내놓았던 만큼 그만큼 유가의 동향과 중국의 경기가 어느 정도 향후에 1분기, 2분기의 새로운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가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서 간밤에는 일단 하락을 했습니다. 간밤에 달러와 유가의 흐름이 엇갈리면서 달러가 올라가고 긴축에 대한 어떤 반응들이 되겠죠. 50BP 2월의 인상 가능성 그리고 또 유가는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올해 석유 시장을 내다보는 세계 에너지 기구의 전망이 또 간밤에 나왔는데 올해 세계 석유 수요가 사상 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중국의 경제재계의 영향이라고 하고요. 또 사우디 아람코 측에서는 올해 석유 공급량이 둔화될 것이다. 공급에 대해서는 또 타이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수요는 사상 최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유가는 올해 시가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좀 조정을 겪고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유가라는 지표 향후 계속 잘 지켜봐야 된다는 의견이시고요. 또 경제 지표에 따라서 시장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보셨는데 어떤 경제 지표를 주목해서 보실 생각이신가요? 사실 이제는 CPI나 PMI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는 어느 정도 물가가 잡혔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나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지속을 했었고 결국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최종 금리 인하 여부가 물론 연준 입장은 아직까지는 올해는 절대 금리 인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시장에서는 10월, 11월쯤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결국 그 이유가 오늘 소매 판매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 증시에서 좀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제부터는 소매 판매가 어느 정도 살아나줘야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덜 악화됐다라고 시장에서는 좀 내다보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 그 이유가 결국에는 실제에 대해서 나와야겠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나 이런 관련된 타겟과 같은 소매 관련 종목들에 대한 실제과 표가 좀 중요할 것을 보고 있고 국내도 마찬가지로 실제과 표가 2분기 때부터는 어느 정도 살아가는 모습이 조금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실 지표도 지표지만 어느 정도 업황에 따른 분위기가 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중국에 대한 부분과 일본 물론 어제 당분간은 YCC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유지하는 전망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런 물가나 경기 지표 자체보다는 실적 자체가 어느 정도 빠르게 선반이 되는 모습이 나와야 시장이 조금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실제로 지금 외국인이 산 아까 전기전자 금융 관련 게임 이런 부분들도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선반이 돼서 나을 수 있을 거라는 추측하에 지금 매수세가 들어온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당장의 1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4월부터 7월까지는 그런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특히 업황별로는 월별 데이터가 항상 1일이나 2일쯤에 항상 나오기 때문에 항상 월간 데이터를 좀 챙겨보면서 어느 정도 실제로 데이터가 살아나는 부분이 있는지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자동차 같은 경우도 유럽 데이터가 다시 살아났죠. 그만큼 BNW나 이런 관련된 유럽의 경기가 좀 불안하다 보니까 그런 유럽 완성차업체들에 대한 보호보다 우리 전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월별 데이터 측면에서 자동차나 IT나 아니면 관련 카지노 데이터를 체크하실 때 계속 산단이 있는 부분이 좀 좋아진다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선방향되면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여쭤보고 싶었는데 추가로 다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연전위원들 발언을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물가 같은 경우는 둔화되고는 있지만 완전히 잡혔다고 보지는 않는다. 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금리를 현재 4.5% 수준 나오고 있는데 미국 금리를 5% 이상까지 제임스 블라드 연훈 총재는 5.5%까지 일단 빠르게 올려놓고 그리고 경제 지표를 보겠다라는 시각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볼 중요하게 보실 지표로 경제 지표보다도 소매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또 업황의 추이들 그리고 여기에 월간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와 IT 관련, 카지노 관련한 지표들 잘 지켜보면서 업황의 바닥 찾기가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고 또 소비에 대해서 우려가 많았는데 역시나 미국 소비도 좀 주춤했죠. 연말에 다 지갑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이 사고 있는 아까 말씀해 주신 3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IT, 금융, 게임 이들이 경기 민감주의이자 성장주의거든요. 이들 섹터를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실까요?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다른 분이 물어보셨던 게 가치주, 성장주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는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시간이 문제에서 금리 인하를 언제 하냐는 여부가 제가 봤을 때 좀 중요할 것 같고 결국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한다는 시점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성장주에 대한 흐름이 빠르게 다시 한번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금융주는 일단 제외를 시키겠죠. 일단은 성장주로 움직인다고 하면 최근에 로봇주가 움직였고 게임주가 움직였고 또 한번 새롭게 2차전지에 대한 흐름도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의 흐름은 사실 워낙 변동성이 큰 부분이 성장주다 보니까 몇 개월 선반영 되냐? 그럼 3개월 선반영이냐? 6개월 선반영이냐? 사실 이런 의미보다는 일단 돌아가면서 소나무의 흐름 쪽으로 가면서 업판별로 빠르게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로봇이고 그 다음이 게임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장주의 바닥 잡기도 역시 중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시장이 중심에 있는 성장주, 게임과 로봇이라는 평가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간밤에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6만 명 감원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강세장을 이끌었었던 빅테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일단 납폭과 대한 성장주라든지 또 시장이 중심에 서 있는 성장주에 대해서 변동성이 있을지라도 계속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 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미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졌습니다. 6%입니다. 그렇지만 4개월, 5개월 만에 최저라고 하는데 모기지 수요가 또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요. 미국의 주택시장 동향도 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이화진 과장이었습니다.